법리심리를 위해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호화군단 변호사군단을 모집하는데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천재급 정관 변호사들을 영입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채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속 변호인단에 홍성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합류했다. 홍성면 부장판사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분이 모아입니다. 판사 시절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 행정처 실장을 역임하는 등 손꼽히는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았고 1983년 대입학력고사의 수석을 자제해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대학 재학 중의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도 수석으로 수료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네요. 조희대의 대법원장은 대법관 시절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홍 전 부장판사를 두고 다른 재판연구관들에게 홍성면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5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러니까 정간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정간 변호사인 거죠. 이런 소식이 여러분들 보시면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에는 법원 내 손꼽히는 엘리트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데 홍 전 부장판사를 포함해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만 하더라도 3명이 있다. 김현석 전 수석재판연구관 1심부터 관여했고 2심 중간에는 김현장 법률사무소 소속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2심 폐소 이후에 법무부인 하우도 추가로 선임했고 하우는 역시 법원 내의 엘리트로 평가받는 이동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상고심에 투입했다. 변호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워낙 이렇게 재산 분할액이 크니까 이런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되겠죠. 이걸 개인 고육은 아니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홍성면 씨가 걸어온 것에 비춰보면 그에게 수임료를 받게 되겠네요. 그런데 기본적 판결의 흐름은 유지되겠지만 금액 계산에는 좀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레진아님 고맙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태원 2심 판결문 전문 이거는 참 한번 읽어볼 만한데 읽어보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냥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최태원 이혼 소송 판결문 전문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내용의 일부를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학위 논문은 거의 뭐 한 박사학위 논문에 준할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썼더구먼요. 어제 방송에서는 특히 이제 앞부분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행위가 발생한 부분하고 그것이 공개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판결문에서 아주 인상적인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판사가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일 텐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수없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다 입력을 해가지고 이 김시철 재판장이 맹백한 거짓말을 몇 번이나 썼는가 하고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기자들이 다 정신들이 없는지 기자들이 그런 걸 해가지고 하면 기사가 많이 읽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호화군단을 꾸미는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문해가지고 원래 판결문에 이렇게 쓰는 모양이에요 판결 요약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목별로 쫙 좀 사건을 괴로운 한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호화군단을 열렸던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는 것은 이 대법원의 재판이 이제 법리심리니까 이제 퍼플렉스드의 이야기는 채태원 회장의 대법원 상고에 대한 승소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 중요한 젠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재산 분할 산정 방식이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 인정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법리 적용의 문제인데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적용에 대해 판단함으로 최태원 회장 측은 이 부분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가지고 홍성면 전 부장판사 같은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법리 논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처를 하는 거죠 대법원의 판단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대한 결과가 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최종 판결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어제 제가 2심의 판결문의 전반부의 중요한 내용을 소개했던 것은 개론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상식적으로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해하기가 힘든 납득하기가 힘든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 판사가 꼼꼼하게 이런 사건을 추적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개론 파탄 이유 이제 개론 파탄 이유가 중요한 것이 개론 관계가 파탄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책임 소재로서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개론을 파탄시킬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귀인하는가 그 부분 때문에 어디에 자세하게 본 거거든요 그 귀인한 부분을 보게 되면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거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증거라는 것이 큰 증거든 작은 증거든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 되시는 영부인 여전 김여사가 남겼던 그런 어음하고 그다음에 메모 같은 것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판결을 더 보강하는 데는 괴로운 기책 사유의 결정적으로 이름된 판사들에게 판결을 당기게 된 것은 최태원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일 겁니다 또 감옥에 가 있는 사이에 2013년 11월 24일 그리고 한 달 뒤에 11월 24일에 그런 지금 동거인으로 있는 김희영 동거인과의 관계 그리고 혼혜자의 여부에 대해서 문건으로 잡힐 편지로 남긴 것이 결정적으로 덜일을 잡힌 거죠 그리고 한 달 절반 후에 두 딸에게 보낸 그런 혼혜자 존재하고 그다음에 김희영 동거인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알린 2023년, 2013년 11월 편지, 2014년 1월 편지 그 두 개의 물정이 결혼 파탄에 대한 규책 사유를 그냥 판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회를 한 것 그러니까 정거물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송사해서 소송해서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동거인인 김희영 씨가 전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최태원 회장이 개입했다고 이렇게 판사들이 판결하지 않습니까 팡팡! 이런 두 사람이 논쟁에 맞서거든요 노소영 씨는 이미 2007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고 2008년도에 동거인인 김희영 씨를 이혼시키고 하는데 최태원 회장이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은 그런 법정 정원에서 1심에서 무슨 말이냐 내가 2009년부터 그 사람을 만났고 2010년에 애를 낳은 거니까 그저는 전혀 그런 일 없었다 그 두 가지에 팽팽히 맞서는데 아무리 여러분들만 맞서더라도 심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거거든요 물정인 거죠 공병호 tv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물정이나 사실 기반에 의해 가지고 방송을 내보내고 스토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사한 서사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무슨 업무론 이런 게 아니고 그걸 하고 그리고 추론을 하면 분명히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김시철 재판장의 판결문 보면서 정말 프로들은 글을 이렇게 쓰구나 그래서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치열하게 살아온 판사들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수명이 판사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과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일을 하던 아주 유능한 글은 판사가 과로사가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글을 쓰는 것이 아주 이렇게 노역이죠 에너지가 참 많이 소모가 되는 이야기인데 판사들이 늘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트럼프의 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한